수중세계 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수중세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4번의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없으면 안되는 필수불러기란 그런 물 저희들이 다이밍을 할 때 항상 접하는 소금물보다는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이 제가 처음 그 첫날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서 민물이 지구 전체 물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 3%에서도 75% 즉 4분의 3이 남북극의 빈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전체 민물 3% 중에서도 5%밖에 강, 호수, 샘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물은 반드시 어디로 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로, 강으로, 다시 바다로 이 바다도 모든 오대양, 우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국제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반드시 막아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대강사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아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 오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이게 국제인구행동연구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파이가 강물양 대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비교를 해서 물이 기근이 든 나라, 부족한 나라, 풍요로운 국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993년 이래로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가 93년에 1470, 2000년에는 1488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이 되면 1199에서 1327 평방미터의 비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연강 강수량은 저희 나라가 세계 평균인 973보다 많은 1283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특히 국토의 70% 정도가 급경사 즉 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게다가 인구 밀도가 나빠서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는 걸로 처음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이 물을 모아서 그것을 또 잘 정수를 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물을 쓸 수 있는 물로 바꿔서 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과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기근이 들어서 크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강바닥이 보이고 땅이 갈라지고 합니다만 그때는 또 다른 강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쓰기도 하고 하는 좀 위험한 적은 있었지만 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이시조선 때도 기근이 들어서 고생을 할 때 그 똑똑한 왕이나 신하들이 그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에 툭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봐서 이 파이가 나는 물 부족 국가에는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2006년에 월드 워터 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물 포럼인데요 거기서 147개국 중에서 물 사정이 43위로 비교적 양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4대강 사업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실제로 물이 범람하거나 또 물이 부족해서 애먹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물은 저희들이 반드시 아껴야 됩니다 오염시켜서도 안되고 이 물 낭비는 사실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 물을 만드는데 다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다 물이 낭비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앙이 됩니다 저희들이 모욕탕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 자기는 비누칠을 하면서도 위에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하는데 물을 털어놓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누가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양치질을 하다가 괜히 그 치솔을 물에 한번 씻고 또 양치질을 합니다 물 털어놓은 게 좀 부끄럽긴 한가봐요 이 탕에다가 그 물을 털어놓고 그냥 방치를 하죠 줄줄줄 넘쳐나갑니다 그것도 막 뜨거운 물이 홀로 넘쳐서 그냥 하수도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워집니다 물을 아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저희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하니까 제가 최요숙 트레이너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해도 잘 못하니까 자기가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잘 씻기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렇지만 수도를 털어놓고 하는 경우 샤워하거나 양치할 때 그냥 물을 낭비하는 경우 심지어는 뭐 물 털어놓고 일부러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 유럽에서 그 여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에서 약 한 달 가까이를 살면서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전 국토가 해발 아래에 있습니다 즉 바다 수위보가 낮은 곳에 이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운하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 스텔담 시내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교회에도 다 운하에 물이 꽉꽉 차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많은 오리들이 집을 짓고 알을 까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 물 때문에 고생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떨까요? 이것이 한때 미디어에 나온 내용입니다 4대강 사업을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에 출마할 때 이 한반도에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벌써 12년이 흘렀죠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한국의 대운화를 건설을 했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려가지고 그것을 4대강 사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고 있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4대강을 했다고 이것을 청문회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운하를 파지 않았다고 해서 청문회를 세우든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 소중세계라는 제목으로 지구 이야기부터 환경,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것 특히 다이버로서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제 자식과 제 자식의 자식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해양 환경 보존에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주제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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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